자 오늘은 두 가지 큰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다들 아시겠지만 국제개발협력이라는 학문 분야에 있어서 한국 학계에서 아마 태도 중에 한 분이라고 제가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현재 지금 한국국제협력단 코이카라고 불리는 곳에서의 이사장을 맡고 계시는 손혁상 교수님을 모셔서 특강을 듣는다는 게 첫 번째 의미인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가장 일종의 시그니처 프로그램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아시아 브리프 1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1주년을 기념하고 조금 더 붙이자면 4월 1일자로 아시아 아프리카 센터가 출범을 했는데 그것도 같이 제가 묻혀서 오늘 축하하는 자리로 기념하려고 합니다. 자 그럼 서두가 좀 길었는데요. 먼저 오늘 행사를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이 수고를 많이 해주셨지만 그 중에 아시아연구소 소장님을 모시고 환영사를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십시오. 반갑습니다. 아시아연구소 소장 박수진입니다. 사실 제 역할은 오늘 우리 아시아 브리프 지난 1년간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주시는 편집장 김용호 선생님을 모시는 게 오늘 제 역할입니다. 서울대 아시아연구소가 거의 한 20개 학문 분야에 한 130분 정도가 지금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외부 과제까지 치면 그리고 우리 연구보조원 인턴까지 치면 한 300명 정도가 지금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에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고민스러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계속 많은 사람들이 융합 융합 얘기를 하는데 진정한 의미에서 사실은 융합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융합이 어려운 게 그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걸 연결하고 꾀는 역할들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랜 고민을 하다가 작년에 아시아 브리프를 처음으로 창간을 했고요. 그리고 매주 한 번씩 이걸 출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우리 김용호 편집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는 사실 우리 권혁상 선생님 제가 오래전부터 존경하는 우리 권혁상 이사님 오셨는데 그 앞에서 저희들이 아시아 브리프 자랑을 좀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권혁상 이사장님 강의 전에 우리 김용호 선생님께서 전반적으로 아시아 브리프의 역할과 과정에 대해서 먼저 잠시 말씀을 주시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소장님께서 오늘 좀 컨디션이 안 좋다는 핑계를 대는 바람에 내가 할 수 없이 그러면 아시아 브리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그다음에 우리 김태균 교수께서 AA 센터도 좀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아 브리프는 작년 3월에 창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 1년이 조금 지났는데요. 위클리 이슈 페이퍼입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월요일 아침 9시에 반드시 나가도록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 외에는 지난 1년 동안 실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년 동안 56회에 걸쳐서 이슈 페이퍼를 발령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이기 때문에 서울대학교 대량 메일을 통해서 7만 명에게 이슈 페이퍼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편집장을 맡고 있지만 저를 도와주는 분이 두 분의 박사님이 편집위원으로 활약하고 계시고 또 개권 편집위원으로 5월 1일자로 조선일보의 지혜범 전 북경특파원을 또 초병했습니다. 그리고 편집 감사가 있고요. 그건 이제 오늘 이사장님한테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 코이카 와이피가 우리 편집 감사를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집 조교가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 석사 과정에 있는 4명이 로테이션으로 매주 한 번씩 인포 그래픽을 비롯한 편집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에 나갈 것을 오늘 3시에 완료하고 지금 이 행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아시아 브리프도 제대로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이와 아시아 연구소에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는 덕택에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도 원래 계획이 없었던 건데요. 아시아 연구소 또 간단하게 소개하라고 하시니까 정말 간단하게 4월 1자로 출범한 새내기 센터이고요. 하지만 이제 서울대학교 내에서는 아마 최초인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 연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었다는 큰 의미를 갖고 있고 하지만 아시아 브리프보다는 저희는 굉장히 인력상으로는 전임은 한 분 계시고 그리고 YP 코이카 또 감사드리겠지만 YP 한 명 그리고 저 이렇게 세 명이서 단출하기 시작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콜들이 같이 협력하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좀 지켜봐 주시면 조금 성장을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져봅니다. 이상으로 환영사뿐만 아니라 아시아 브리프가 아시아 연구소 중에 아프리카 센터에 대한 소개를 마치고요. 오늘 진짜 행사인 손혁상 이사장님을 모시고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혁상 이사장님은 제가 양력을 쭉 읽을 필요 없이 누구나 다 아시는 굉장히 유명 인사 중에 한 분이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제개발협력 아니 국제개발학 한국에서는 신세상 한 분인데 그걸 개척하신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항상 제가 존경하는 분이자 그리고 제가 따라가고 싶어하는 롤모델이시기도 합니다. 아마 많은 학생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국제개발협력학계 학회장도 하시고 그리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총리기사나 위원도 하시고 다양한 경력을 쌓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퍼블리케이션 출판물에 있어서는 거의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많은 연구업적을 남기셨습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짧게 마치고요. 이사장님 모시고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강 끝난 다음에는 행정대학원에 계신 고길공위수께서 고정토론을 해주세요. 너무 과찬의 말씀도 해주시고 부담이 좀 많이 됩니다. 특히 오늘이 중요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아세아브리프 일주일마다 어떤 이슈브리프를 낸다는 일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도 잘 알고 있는데요. 그것이 벌써 1년이 돼서 그걸 축하하는 자리고 또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지역연구 특히 아시아연구에서 가장 선도적인 연구와 실천의 길을 가고 있는 아시아연구소에 또 하나의 날개를 다는 아시아아프리카 센터가 창립이 된 것도 저의 마음 깊이 축하드립니다. 다들 존경하는 박수진 소장님 또 김영호 교수님 김태근 교수님 센터장님 이렇게 팀이 만들어진 걸 보면서 굉장히 좋아 보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드는데 향후 정말 이름 그대로 우리나라에서 좀 척박한 지역연구가 여기 아시아연구소와 아시아아프리카 센터 그리고 그곳에 대한 어떤 이슈를 체계적으로 내는 아시아프리프가 발전하면서 더욱더 번창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그 본론에 바로 들어가겠지만 사실 제가 이 주제 자체가 워낙 광범위해서요. 글로벌 판데믹 시대에 국제개발협력의 도전과 변화 오늘 밤을 새도 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한 3, 40분 동안 같이 정리한다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양해를 구하자면 제가 이걸 깊이 연구를 하고 분석을 해서 지금까지 논의된 모든 결과를 종합해서 이게 결정판이다. 이런 강연은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좀 죄송하지만 드립니다. 이 내용의 주는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또 연구하면서 개발협력 분야에 대한 여러 가지 동향과 도전과제들에 대한 고민이 있던 차에 한 1년 4, 5개월 전에 코이카라는 우리나라 무상원조 집행기관에 가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론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이론적으로 연구한 결과가 현장에서 국제개발협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를 좀 저의 나름대로 체험하면서 그 내용에 대한 제 생각을 중심으로 저희 보좌관실에 있는 보좌관 직원들과 세미나와 토론을 거치면서 어떤 얘기들을 좀 오늘 참석하신 청중들하고 나눌 건가 고민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이 코이카의 공식 입장은 물론 아니고요. 첫째, 두 번째 이 내용이 지금 이 중요한 주제를 다루는 걸 아주 포괄적으로 다 종합하고 있다는 얘기는 제가 절대로 드릴 수 없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제가 좀 나누고 싶은 얘기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하겠습니다. 1년 5개월 만에 이런 강연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저 자신도 굉장히 좀 긴장이 되고 그런데 이렇게 쓰니까 또 한편으로는 좋은 게 올라오기 전까지는 이거 어떻게 하지 했는데 이렇게 올라와서 뵈니까 갑자기 또 마음은 좀 편해집니다. 뭐 내가 모르면 여기 계신 분들이 채워주시겠죠. 이런 점 또 오늘 정말 고길권 교수님이 오셔서 또 제가 못하는 얘기들에 대해서 또 마무리해 주시고 해서 좀 그렇게 가볍고 편한 마음으로 여러분하고 좀 진솔하게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얘기의 주제는 오늘 세 가지로 좀 적어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국제개발 협력 그 자체에 미친 영향이 뭐냐. 어떤 게 좀 영향을 줬겠냐. 어떤 부분에서. 그렇다면 개발 협력이 어떤 과제들을 좀 풀어나가야 되냐. 물론 이 두 가지가 당연히 연결되어 있겠죠. 챌린지를 보면서 마지막으로는 한국이 그러면 개발 협력에서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냐. 이 세 가지 꼭지를 좀 가끔 나눠서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한 코로나19 팬데믹이 국제개발 협력에서 미친 영향 첫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SDG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015년에 유엔에서 유엔 정상회의에서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지속가는 발전 목표라는 것이 2010년부터 15년까지 있었던 MDG 세천년 개발 목표를 대체하는 목표가 만들어졌습니다. 이거는 2030년까지 글로벌 차원에서 개도국의 빈곤 문제 뿐만 아니라 다시 공여국조차도 지속가능 발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보편적인 목표를 제시한 상당히 의미 있는 접근입니다. 그 전에는 MDG라고 얘기하는 2001년부터 15년까지는 사회개발 문제 주로 인간 개발 또 빈곤 문제 보건 문제 이런 쪽에 초점을 뒀다면 SDG는 그거에 대한 반성 내지는 어떻게 보면 좀 더 나은 개선책으로 사회개발과 함께 경제발전 또 환경 또 좀 더 나아가서는 평화, 인권, 젠더, 거버넌스 이런 다양한 포괄적 주제들을 통합적으로 모아는 속칭 얘기하기를 전환적인 아젠다다. 트랜스포머티브. 뭔가 바꾼 아젠다라고 해서 굉장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2015년 이후에는 각 국가들이 나눠서 UN에 가서 어떻게 이걸 실행하고 있는지 목표를 어떻게 정했는지 이런 거를 발표하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고요. 저는 개발협력 입장에서 가장 큰 영향은 뭐냐. SDG에 대한 목소리가 많이 줄었다. 이게 저는 팬데믹을 보면서 제 개인적으로 느낀 겁니다. 어느 누구를 제가 1년 4개월 5개월 동안 만나서 얘기를 하더라도 그거는 이제 foreign dignitary 외교관도 있고 국제기구 여러분 아시는 FAO, UNFPA, UNDP 만나서도 있고 핵심 논의 주제가 어떻게 SDG를 달성하는 데 협력할 것인가 이게 핵심 아젠다가 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팬데믹 이후에는 다 팬데믹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거에 따른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완전히 볼텍스처럼요. 소용돌이처럼 모든 주제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그래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결과가 어떻게 됐냐 물론 그 SDG를 달성하고자 하는 17개 골인데요. 그거는 아시다시피 빈곤 문제부터 교육, 환경, 에너지, 산업, 해면, 해상, 자원, 기후변화 다양한 주제들이 있지만 그 폭넓은 주제들 중에 대표적인 것 지금까지 MDG를 통해서 세천년 개발 목표를 통해서 어느 정도 전 세계적으로 절대 빈곤 인구가 줄었다고 어떻게 보면 자부하고 있었는데 물론 거기는 인도와 중국의 절대 빈곤 인구가 사실은 비율적으로 압지 않게 압도적으로 줄었기 때문에 성과가 있습니다. 내용적으로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비드 때문에 여기 지금 유엔 대사 자료를 보면 1억 2천만 명 정도 이상의 절대 빈곤 인구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이거는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MDG 이후에 절대 빈곤 인구가 이 정도 기모로 일어나는 것은 2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죠. 글로벌하게. 두 번째 기존에 우리가 관심을 가졌던 지역 복원이라든지 아동 복원이라든지 아니면 초등 또 고등교육 직업 훈련이라는 교육이라든지 성평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재원 배분이나 투자가 좀 추러들었다. 더더욱이 코비드 때문에 제가 놀란 것은 기근 기아에 대한 인구가 여기 유엔 대사 리포트에도 2021년 리포트입니다. 나와 있지만 통계가 얼만큼 정확하게 대변하는지는 모르지만 대체로 한 8천만 명 이상이 지금 기근 상태에 추가적으로 드러나게 됐다. 다시 말해서 2000년부터 그동안 국제사회에서 우리가 글로벌 차원의 공공제를 확보해서 빈곤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는 노력 자체가 코비드라는 팬데믹이 한번 툭 오면서 제가 보기에는 한 발짝 두 발짝 뒤로 물러쓰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저는 심각한 현상이고 이걸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향후에 이거는 저희한테 주는 상당히 숙제 중에 하나고 당장의 고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사실은 어디 자료에 보면 OECD 자료에 보면 이 팬데믹의 코로나 때문에 코비드19 때문에 재원이 이동함으로 해서 SDG 17개고 올해 달성할 때 필요한 추가 재원이 얼마냐 4조 2천억 달러 매년 더 추가로 들어간다. 이런 OECD 연구 결과도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미친 영향 중에 하나를 말씀드리면 코비드 대응에 과 어떻게 보면 집중적인 자원배분 현상으로 인해서 다양한 사회경제 환경 문제에 있어서의 해결에 우리의 어떻게 보면 대응 노력이나 수준이 좀 저하하게 됐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와 함께 항상 격차, 차별, 불평등 이 문제는 개발 문제하고 핵심 주제입니다. 아시다시피 아프리카는 꽤 오랫동안 평균 경제성장률이 8% 이상을 유지하는 급격하게 성장이 높았던 지역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코비드가 오면서 여기 100이라고 기준점을 치면 같이 95 수준으로 떨어졌다면 회복탄력성이라고 그러죠. Resilient Recovery라고 하는 부분이 선진 경제에서는 굉장히 경사도가 급한 것으로 올라가는 반면 회복탄력성이 낮은 사하라이나 아프리카 국가는 지금 보시다시피 2024년에도 이 갭 자체가 점점점점 늘어나는 이 상태가 됨으로 해서 국가 간의 비닉김 부입부 격차가 좀 더 심화되는 이 표 하나가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당연히 심해졌고요. 이건 꼭 표가 없더라도 상상할 수 있는 문제예요. 국가가 대응할 수 있는 자원과 거버넌스와 또 국민적인 의식들이 다양한 것들이 있는 국가와 그것이 준비가 안 된 국가의 차이겠죠. 다른 하나의 그림을 보시면 이게 1인당이 아니고 GDP 대비 식량 수입액입니다. 코비드 전까지는 거의 개도국하고 그다음에 선진국하고 이 정도 같다면 코비드 이후에 여기 보시면 이 갭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차이가 점선이 GDP 비해서 식량 수입에 대한 액수가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이건 뭐 이 표를 만든 것은 사실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입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의 이 정도라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여러분 왜 옥수수 우크라이나 전쟁 기름 때문에 다양한 인도네시아에서 밤류 수출도 중단하고 시리아라든지 우크라이나 식량에 의존하는 아랍 국가라든지 다양한 국가들이 갖고 있는 문제는 아마 신문에 보셨듯이 이런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면서 침체 국면에 빠진 개도국들이 과연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언제 과거와 같은 경제성장 내지는 사회발전 속도를 유지할 것이냐 이거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는 말씀을 좀 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SDG도 잘 안 되고 경제도 지금 상당히 어렵고 그러면 또 뭐가 있냐 개도국이 갖고 있는 문제는 역시 과거에 디폴트 많이 나던 시절에 개도국 부채 문제는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뭐 파리클럽도 생기고 뭐 다양한 것들이 생겼는데요. 여기서 굉장히 재미있는 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제일 위에 게 그 데프 스트레스 그 부채 때문에 그 경제가 갖고 있는 스트레스가 어느 지수인데 계속 사실은 2009년도부터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2019년 이렇게 되면서 갑자기 이 데프 스트레스가 굉장히 늘어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실제 스리랑카 예를 이게 과연 서구 국가들의 문제냐 사실은 이 데프 스트레스의 가장 핵심은 중국에 있습니다. 그 일대일로를 하면서 중국의 그 일대일로에 대한 직접 투자나 내지는 그 론이라고 그러죠. 그 론에 대한 그 이자율이 사실은 다른 ODA 부분에 보다 컨세셔널 이런 양어성 차관이라고 그러는데 양어성 차관보다는 레이트가 높거든요. 그것을 못 갖게 되는 국가들이 지금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스리랑카가 첫 번째 이제 나온 케이스고 그래서 그 스트레스 부분이 상당히 이걸 어떻게 풀어낼 거냐 두 번째 그걸 보여주는 직접적인 표가 그 IMF에서 나온 이겁니다. 이게 그 DSSI 컨트리라고 해서 그 월드뱅크에서 그 데프 서비스 서스펜션 이니셔티브라고 해서 너무 요새 상태가 안 좋으니 데프 우리 차관을 갚는 거를 좀 잠시 일시 중단하자 이런 게 해당 자격이 있는 국가가 한 이른 역에 되는데요. 그중에 지금 이니셔티브에 참여하는 국가가 한 마음 맺게 된다고 그러고요.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한 129억 불 정도를 그래도 월드뱅크하고 IMF가 차관에 대한 상환을 일시 중전을 시켰습니다. 그 국가들을 볼 때 이 2006년도하고 2020년도하고 차이를 보게 되면 2006년도에 이 노란 게 중국인데요. 중국이 차지하는 이 차관의 비율이 2%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중국의 비율이 글로벌 이 조사 대상 국가가 제가 알기로 한 60몇 개 되는데요. 60몇 개 국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8%로 늘어납니다. 기존의 국제기구의 비율이라든지 기존의 파리클럽의 비율이라든지 기존의 다른 것들은 줄어들고 단지 유럽원드라고 해서 유럽에서 발생하는 채권에 관한 부분이 좀 늘어났다. 이게 뭘 얘기하냐면 지속적으로 중국 차관에 대한 압박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그 데프 스트럭처라고 그러죠. 그 차관의 구조가 돼 있다. 뭐 스리랑카에서 보셨지만 그럼 이 문제를 그럼 차관을 우리가 대신 갚아줄 거냐 국제개발협력이 과거에 모라토리엄 선언하고 문제가 심각해졌을 때 전 세계적인 또 문제가 여파로 발생될 수 있으듯이 향후에 이 중국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팩터 중에 하나다.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오늘 드리는 이유는 21세기 국제개발협력에서 가장 큰 팩터가 뭐냐. 저한테 물으면 현상적인 면에서는 클라이밋 체인지를 어떻게 개발협력에 끌어들여서 같은 맥락에서 대응해 갈 것이냐. 클라이밋 체인지와 개발협력 간의 블렌딩 내지는 연계 내지는 통합적 접근이 하나라면 액터 참여, 행위자 차원에서는 두말할 것도 없이 개발협력에서 중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전까지 소위 공여를 한다는 나라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OECD 닥이라고 하는 OECD에 있는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 개발원조위원회에 저희는 2010년도에 가입을 했습니다만 가입을 해서 그 OECD 닥이 만든 다양한 원조 행위에 대한 규범들이 있습니다. 뭐 저희 그 타이데이드라고 그러죠. 우리가 물건을 줄 때 구속성 원조라고 얘기하는 우리나라 물건을 얼마나 서비스를 연결시켜야 되냐. 또 원조를 줄 때 수원국의 의지를 얼마나 존중해 줘야 되냐. 또 공여국 간에는 어떻게 조화롭게 중복하지 않고 논의를 해야 되냐. 다양한 규범들이 있는데 어느 날 중국이 나타나서 내가 형편이 돼서 이제 내 원조를 좀 하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런데 중국한테 그때 서구 국가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너 신흥 공여국이구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중국이 잠깐 내가 할 얘기가 좀 있다. 왜? 언제부터 해야 이게 전통이고 언제부터 해야 신흥이냐. 내가 그 인민해방전쟁 끝나고 난 46년도부터 했단 말이야. 내가 알기로 OECD이 딱 또 만들어진 게 최근인 걸로 아는데 따지고 보면 내가 더 오래 했다. 원조는. 그런데 왜 나보고 신흥이라고 그러냐. 그래서 이머징 도너라는 말을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안 쓰는 겁니다. 중국에 대해서. 이머징 이코노미라 그러든지 다른 용어를 쓰는데 그래서 중국이 정식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이 국제 원조 레짐에 참여시키는 노력을 꾀했습니다. 교육도 시키고. 그런데 중국은 굉장히 단호했습니다. 그때 OECD가 원조 효과성 원칙이니 뭐 원조 규범 이런 거 만들 때 내가 거기 없었다. 왜 내가 없을 때 만든 규범을 내가 그걸 지키면서 해야 되냐. 그리고 내 생각에는 지금 서구 국가들이 하고 있는 원조보다는 내가 하고 있는 게 훨씬 효과적이다. 왜? 이유는 나는 개도국이 원하는 걸 해준다. 그 규범들을 인권이니 젠더니 이런 규범 따지는 거는 내가 볼 땐 내정 간섭에 해당된다. 그래서 우리는 수원국이 원하는 걸 제공해주고 두 번째 수원국 내부의 정치 경제 사회 상황에 대한 국제 규범에 관한 부분들은 내정 간섭이기 때문에 도입 안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개발 협력에서 가장 규범상의 경쟁에 큰 두 축이 된 거죠. 굉장한 위협이 됩니다. 그런데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중국의 영향력이 커지면 커질수록 실제 새로운 원조를 받는 국가들 경우에는 대안이 만들어지고 대안이 만들어졌을 때 과연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갖고 있는 통일된 내지는 일관된 정책들을 시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도전과제가 생기는 거죠. 하여튼 이러기 때문에 중국 문제는 시각하게 봐야 되고 중국 팩터는 개발 협력에서 코비드든 뭐든 저희가 관심에서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신 불평균도 그중에 하나인데요. 여기는 길게 설명 안 드리고 홍역이라든지 여기 말라리아라든지 결핵 사상풍 이런 것들이 하이인컴 칸츄리 고소득증 보면 기존의 그런 백신 주입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그 접종률이 높아집니다. 사실은 중소득국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러나 저소득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백신의 수준에 못 미칠 정도로 백신 보급률이 낮다는 거죠. 이 표 하나 가지고 이것을 그러면 국제협력을 통해서 풀어냈냐 예. 코백스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한국도 2억 불을 거기다가 지원을 했습니다. 개도국에 백신을 공급하라는 자금을 2억 불을 냈는데요. 그러나 그것은 필요양에 비하면 극히 일부고 두 번째 시기적으로 우선순위가 어디냐 이거는 당연히 양자적인 측면에서 돈을 먼저 낸 공유국들이 제약회사로부터 약을 확보하게 됐다 이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백신 불평등 상당히 심각한 또 하나의 현상이 됐고 향후에 팬데믹이 이 코비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오미크론 이런 변이를 외에 새로운 변이가 나왔을 때 그럼 과연 지금의 코백스 시스템 수준보다 더 포용적이고 협력적인 국제회짐이 나와서 이 문제를 같이 풀어갈 거냐 사실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판단 내리는 연구자나 정책 결정자들은 많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분쟁은 사실은 왜 코비드19하고 분쟁이 왜 연결이 되어 있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팬데믹이 증가하면 당연히 그 국가가 갖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토대들이 사실은 취약해지고 그런 취약한 토대들이 갈등 요소를 증폭시키고 그것이 분쟁으로 가는 게 당연하고요. 사실은 경제적인 수준이 경제 발전이 저하될 때마다 분쟁의 가능성이 얼마 정도 높아진다는 경험적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쟁 부분은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도 2011년 상당히 개발 협력에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특히 코이카의 영향을 많이 줬습니다. 미얀마 아시다시피 아웅산 수지 정부가 전벅이 돼서 쿠데타가 일어났죠. 에디오피아 북부 티그라이 그다음에 수단, 튀니지, 아프가니스탄이 있는데요. 재미있는 스토리 하나만 말씀드리면 수단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적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수단이 민주정부가 되기 전에 일종의 민주적 정부가 되기 전에 테러 지원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인 센션이 부과되었는데 미국과 월드뱅크와 IMF 협상을 통해서 테러 지원국이 해제되면서 어떻게 시장을 오픈하고 이것들에 대한 국내 개혁 정책들을 풀어나갈지를 사실은 우리가 향후 북한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북한이 제재가 풀렸을 때 어떻게 국제사회에서의 개발협력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아주 큰 픽처는 아니더라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시사점이 꽤 있다. 그래서 굉장히 저는 코이카가 북한 개발협력을 하지 않습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수단을 계속 추적을 하고 있었는데요. 수단이 그런 일련의 과정이 다 개발협력 파트너가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고 하면서 하루아침에 사실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꼴이 됐고요. 미얀마 경우에는 저희 사업이 거의 다 중단이 되고 기존의 인도주의 사업만 하고 있고 에디오피아는 저 에디오피아 직원들이 탄자니아로 다 일단 옮겼다가 상황이 좋아지고 해서 지금은 다시 돌아가 있는 상태고요. 튀니지 아랍의 봄 이후에 어렵고 아프가니스탄은 철수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직접적으로 사업에 대한 어려움을 주는데 이게 왜 개발협력에 영향을 주냐 이 분쟁에 관한 특히 우크라이나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고 난 이후에는 다 인지하시겠습니다만 재건이라는 부분 리콘스트럭션 리콘스트럭션이라는 부분이 인도적 지원이라는 부분하고 연결이 되고 그 재건이라는 부분이 향후 개발이라는 부분이라고 디벨롭먼트하고 연결이 되고 그 개발이 한 발짝 더 나가서 평화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요즘 최근에 국제적인 담론의 추세가 인도적 지원 개발 평화의 넥서스라고 해서 HDP, Humanitarian Development, 그리고 Peace Nexus 이것을 어떻게 동시적으로 통합적으로 접근하느냐가 사실은 국제사회에서 코이칼 비롯해서 우리나라 외교부까지 포함해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 분쟁 자체가 어떤 개발 협력에 갖고 있는 전통적인 영향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지금 다시 국제개발 협력에서의 하나의 접근법인 HDP 넥서스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실천적으로도 저희가 그걸 보고 있다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 미친 영향은 자금이죠. 재원 이거는 아까 제가 초반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원은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발생하면 국내 재원이 많이 들기 때문에 ODA라고 해외 원조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게 일반적인 상식인데 그 상식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2020년에는 우리나라는 사실은 8% 이상 줄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OECD 리포트에 2020년에 원조가 줄은 대표적인 국가의 하나로 포함돼서 서술돼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보면 3.2%가 차라리 늘어납니다. 그래서 1610억불 정도가 전체 ODA를 주게 되는데요. 이 이유는 사실은 코로나라는 저희도 추가적으로 코백스에 2억불을 주듯이 다른 국가들도 코로나 대응에 대한 자금이 늘어나면서 늘어났고요. 2021년에는 사상 최고로 작년의 액수는 올 4월에 OECD 잠정 통계가 나왔는데요. 1,789억불 정도 나왔습니다. 이거는 사상 최고치고 코로나와 관계없이 지금 ODA는 지속적으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 중에 하나인데요. 왜 그럴까? 굉장히 중요한 전 리서치 주제라고 하나 봅니다. 그럼 그 늘어난 ODA가 어떻게 쓰였냐? 누구한테? 어떤 효과로? 그것도 또 하나의 굉장히 중요한 리서치라고 보고요. 이 이유를 좀 설명해 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CDG라고 영국에 있는 연구기관에서 한 서베이인데요. ODA의 목적이 변화하게 만든 요인이 뭐냐? 최근. 이거를 2021년도에 서베이 조사를 했는데 여기를 보면 첫 번째가 팬데믹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뜻인 거 아니? 일단 팬데믹에 우선적으로 좀 우리 자금을 넣어야 되겠다. ODA를.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의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지점은 이게 뉴 앤 어디셔널이냐? 새롭고 추가적인 재원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재원을 팬데믹으로 이전시키는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 다음이 다 아시다시피 기후변화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83% 정도 나오고요. 그 다음이 과거에 현실주의자들이 얘기했던 ODA는 인도적 차원의 그런 자유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국가의 전략적 그것은 정치적일 수도 있고 외교적일 수도 있고 상업적일 수도 있는 그런 이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게 두 번째고 세 번째에 이제 ODA를 하는데 SDG 문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해야 된다 정도. 다시 말씀드려서 이 ODA가 늘어나는 부분이 당연히 어떤 목적으로 늘어나느냐를 얘기를 할 때 그 팬데믹과 지오폴리티컬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강조점이 커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살짝 우리나라의 케이스를 얘기를 하면 2010년도에 22.5억불로 8.7% 감소했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GNI 대비 ODA가 0.14% 정도 하고 있습니다. 유상원조가 12.5% 다자원조가 19% 정도 이렇게 주는 바람에 그렇게 됐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2021년은 사상 최고치를 합니다. 베이스가 약하니까 증가율이 26.9%입니다. 그래서 이게 28.6억불 정도 해서 좀 상당히 회복은 했다. 그 OECD 국가 중에 29개 중에 16위가 아니라 15위 정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차원에서 국제개발협력하고 연관된 팬데믹 얘기를 좀 봤고요. 그럼 이제 국제개발협력에 그러면 풀어야 될 숙제들은 뭐겠냐. 당연히 그 문제점들을 풀어야 되겠지만 그중에서 현실적으로 정책적으로 내지는 좀 이론적으로 풀어야 될 문제들이 뭐냐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하고 몸하고 같이 못 간다는 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SDG 말씀드렸잖아요. 2030년까지 우리가 지구의 공동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논의들을 한참 해서 탄력을 받던 시기입니다. 계속 심지어 북한까지도 어떻게 SDG를 이행할 것인가 라는 보고서를 만들어서 발표할 정도로 이것은 사실 글로벌 차원에서 선진국이든 개도국이든 힘이 모아졌습니다. SDG가 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국제기범의 특징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일단 국제기범이 주류화가 되면 사람이 모이고 기구가 모이고 자금이 모이고 실향장이 커지는 MDG에서 우리가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이 사실은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냐라는 회의론이 이 SDG에 관한 회의론이 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사실은 사람들이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을 조심스러워하게 되는 거죠. 과연 내가 이 논의를 할 때 어느 정도 참여할 수 있겠냐. 그래서 이 두 번째는 한참 얘기하던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2050년 그 넷지로 탄소 넷지로가 과연 제로죠. 가능하겠냐라는 거. 기후변화에 대한 최우선 대응이 가능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회의가 우리가 생각한 기후변화를 포함한 SDG라는 국제적으로 글로벌 공동의 목표에 대해서 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해서 갈 수 있겠냐라는 현실에 대한 진단이 괴리가 커지기 시작했다. 이걸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기후변화는 다 보시다시피 이 그린 텍서노미에서 저는 너무 명백하다고 봅니다. 그린 텍서노미에서 과거 2020년에 뺐던 석탄, 가스 그리고 원자력이 이제 그린의 분류에 녹색 분류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까. 단 조건이 있죠. 이산화탄소 처리라든지 핵폐임을 처리라든지 이런 게 있지만 과거 모두가 안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하던 기준이 조금조금씩 풀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투자 분류 기준 자체에서 볼 수 있듯이 다른 국가들도 녹색 내지는 기후변화 대응의 투자 부분에서 이런 경향성을 띠게 되면 ODA는 그럼 국제개발협력은 어떤 포지셔닝을 할 거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기존의 투자와 ODA가 공동의 기후변화를 위한 컴플리멘터리한 보완적인 관계냐 아니면 ODA가 독자적으로 뭘 할 수 있느냐. 그런데 너무나 잘 아시지만 1789억불의 일부를 가지고 기후변화의 어떤 부분들을 사실은 ODA가 대응한다는 것은 재원 측면에서 너무 취약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ODA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장점인 레버리징을 쓰는 겁니다. 지렛대 역할을. 그래서 지금까지는 ODA가 기후변화를 직접적인 ODA의 투입을 통해서 문제 해결보다는 private 기업이라든지 국제기구라든지 뱅크라든지 다양한 외적인 재원들을 모아내고 국제적 힘을 모았는데 사회적인 분위기가 이제 이 이후에 이 그린택소노미가 하나의 예입니다마는 우리도 그렇고 이 정부의 주요 전략이 기후변화를 잠깐 좀 쉬어가자라든지 이런 분위기가 나왔을 때 ODA가 어떻게 이 역할을 지금까지 해왔던 레버리징에 대한 기능이 축소됐을 때 그렇다면 그 축소된 것을 받아들일 것이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저는 굉장히 큰 도전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좀 송구스러운 게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자는 거냐. 와가지고 맨날 현상 도전과제 얘기하고 무슨 방법은 얘기 안 하고 개발협력이 갖고 있는 참 매력이자 어려운 점이 그런 겁니다. 워낙 복합적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자 그래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얘기하는 순간 거짓말이 되는 수도 많기 때문에 일단 제가 오늘 이런 부분들을 오늘 계신 여기 청중분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또 줌을 통해 참여하신 분들하고 같이 고민해보면서 좀 나중에 토론을 통해서 찾아가면 어떻겠냐라는 취지로 말씀드린다는 얘기를 다시 드립니다. 또 다른 특징은 좀 이런 게 이제 다른 교과서나 이런 데는 잘 하지 않는 얘기인데요. 뭐 뭐냐. 그럼 확 도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팬데믹이 경제적으로도 그 회복 탄력성도 줄었을 뿐만 아니라 격차도 켜졌고 교육도 그 밑에 있습니다만은 이게 인터넷 접근성입니다. 인터넷 접근성인데 이게 이스테이시아가 월등히 좋죠. 그 웨스트에 서부하고 중앙 아프리카 경우가 떨어져 있고 그 지역 내에서도 도시지역과 농촌지역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죠. 이런 교육 불평등 문제도 심각하고 절대순도 떨어지고 보건 문제 성평등의 후퇴 특히 그 GBB라고 젠더 베이스드 바이런스 젠더에 기반한 바이런스도 급격하게 늘어난 통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를 개별적으로 들어갈 것이냐 개별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 문제가 복합적이고 중층적인 만큼 팬데믹과 함께 접근도 통합적이고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돼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것이 과연 가능하겠냐 두 번째 공간적 차원에서도 이거 이제 어떤 섹터에 관한 문제를 얘기 드렸다면 공간적 차원에서도 팬데믹도 초효과적 현상이잖아요. 기후변화도 초효과적 현상이잖아요. 공간적 차원에서도 초효과적 현상인데 대응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자적인 협력체계라는 레진보다는 개별국가의 양자적 접근이 훨씬 더 지배적이고 우세한 접근으로 돼 있는데 문제의 본질은 복합적인데 대응 방식은 일종의 스탠더 언론 섹터 단일 섹터 중심의 접근이나 아니면 양자적 접근일 때 이 문제를 개발 협력에서 어떻게 누가 무슨 리더십으로 풀어낼 것이냐 이건 더욱더 이런 문제는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누적된 문제지만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문제에 대한 그 어떤 심각성을 훨씬 더 깊게 노정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글로벌 규범이라고 얘기할까 스탠다드라고 얘기할까 글로벌 뭐 어떤 차원으로 얘기할까 잠깐 고민을 했습니다마는 그 스탠다드라고 하겠습니다 글로벌 스탠다드 글로벌 규범 얘기하겠습니다 결국 아까 중국도 나왔지만 지금은 대통령이 아닌 트럼프가 나오면서 서구도 만만치 않게 아 이제 뭐 규범인지 잘 모르겠다 내가 우리 자국 중심으로 가겠다는 현상이 중국뿐만 아니라 서구 사회에서도 드러나기 시작한 거죠 특히 구구들이 중심이 되면서 거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뭐 블록화 경향도 많이 되고 영국 경우도 아시겠지만 영국은 법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민 총생산 대비 ODA 비율을 0.7%를 유지한다 그게 이제 SDG에 있는 그 국제 규범 중에 하나인데요 17번에 영국은 그걸 법제화했습니다 근데 영국 경제가 문제가 생기면서 이 위기 상황이 개설될 때까지 그 0.7%의 ODA 주는 걸 잠정간 중단하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퍼센테이지가 내려옵니다 뭐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죠 원조 효과성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조 조화라든지 원조 일관성이라든지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국제 규범에 관한 문제들도 도전을 받게 되고요 0.7%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중국의 일대일로 보시면 알겠지만 중국 일대일로가 스리랑카가 그 모라토리엄 선언을 했지만 지금 이제 그 스리랑카로 끝나지 않고 솔로몬 제도 뭐 들어보셨겠지만 거기는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미국과 호주의 가장 핵심 안보 지역인데 솔로몬 쪽이 아 잠깐 그건 알겠는데 난 중국하고 좀 한국 사용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다 내용이 뭐냐 그건 뭐 니가 알 필요 없을 것 같다 라는 수준에 이제 이 전략적인 그 ODA 활동을 통해서 솔로몬 제도 문제도 생기듯이 중국의 공세는 여전히 강조되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기준에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느냐라는 상당히 사실은 혼란을 가져오죠 그래서 거기에 연결지어서 이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이 어떻게 나가야 되겠냐 이거는 뭐 굉장히 그 논문도 많이 나오고요 학위 논문도 많이 나오고 정부 관계자도 제일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가장 얘기하고 나면 좀 마음이 아프고 허무한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왜 방향을 얘기한 거랑 실제 가는 부분에 갭이 또 상당히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입니다 IMF하고 월드뱅크하고 같이 해가지고 이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글로벌 전략입니다 코로나의 위험성에 장기적 위험성을 어떻게 매니저하냐 근데 그 결론을 낸 게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평면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코로나 이외의 감염병에 대한 백신 대응에 대응해야 된다 다른 하나는 또 바이러스를 지속적으로 관찰해서 변이가 나는지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걸 제목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걸 같이 보다가 우리뿐만 아니라 국제기구도 결국 이런 문제에 대한 대응을 상당히 평면적으로 들어가는구나 복합적 다층적인 문제를 그래서 우리는 특정 지역에 아니면 특정 어떤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통한 복합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이냐 아니면 쭉 펼쳐지면서 개별 국가의 어떤 섹터에 하나씩 프로젝트를 하는 전략으로 가야 될 것이냐 물론 저희도 다양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전략들이 실제 실행 단계에서 마흔 몇 개의 기관들이 얼만큼 집중력 있게 임팩트를 내느냐는 다른 문제라는 거죠 두 번째 외람되게 제 사진이 있습니다만 이걸 좀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새로운 레짐에서의 흐름입니다 어떤 흐름이 있냐 하면 지금 시작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믹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멕시코, 인도네시아, 한국, 터키, 호주 이 중견국 다섯 국가가 믹타라는 외교 협의체가 있는데요 정상 간 거기에 개발협력기관이 다 있습니다 멕시코도 코이카 같은 기관이 있고 터키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70년대 이후에 만들었고 인도네시아도 말할 것도 없고요 이 국가들의 제가 작년에 이 협의체의 의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 회의에서 그 협의체에서 서로 간에 또 합의서 MOU한 그 사진이라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왜 필요하냐 하면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옆에 있는 사진 카자흑스탄에 카자흑스탄도 카즈드라고요 코이카 같은 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많은 이 카자흑스탄과 같이 이멀징 도노가 아니라 이멀징 도노부터 조금 더 늦은 신흥, 더 새로운 신흥공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국가들이냐 하면 카자흑스탄도 있고 싱가폴도 요즘 그 국가 중에 하나 들어가고 아제르바이젠도 들어가고 요즘 만들어지는 국가가 태국도 티카라고 기관이 있고요 그런데 이 국가들이 제가 이사장으로 있는 동암만도 지속적으로 코이카하고 우리하고 협력을 하자고 지금 오고 가고 실무진들은 계속 협의 중입니다 이번 9월 달에 이런 뉴 이멀징 도노들에 대한 에이전시 레벨의 리더들을 저희가 모아가지고 얘기 좀 해보자는 얘기를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들 국가들은 우리가 좀 어려웠는데 중소득 국가가 되고 upper middle income country 상중소득국이 돼서 이제 좀 삼각협력이나 다양한 협력을 통해서 개들국하고 협력하고 싶은데 내가 OECD 닥이 얘기한 그런 그룹에 들어가는 기준에 맞춰서 내가 해야 되는지 아니면 중국이 얘기하는 중국의 블락 속에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 고유의 제3의 길을 만들어야 되는지 이도저도 아니면 그냥 하면 되는 건지 사실은 그런 문제에 대한 고민이 말은 하지 않지만 굉장히 깊다는 걸 제가 코이카 이사장 가서 발견을 해서 사실은 우리도 꼭 그런 경험을 겪었거든요 그 90년대 이후에 원조를 시작하면서 도대체 어떤 원조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런 모아내는 작업을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파트너는 이런 신흥 공용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같은 경우는 지역에 따라서는 그런 네트워크 차원에서의 노력도 있고 국제기구나 특히 요즘 가장 주목받는 것 역시 ODA가 갖고 있는 한정성입니다 이 1789억 불 가지고는 전 세계가 필요한 아까 제가 기억나십니까 숫자 OECD에서 SG 달성한 때 필요한 재원 4조 2천억 불이 지금 모자란다는 겁니다 그런데 4조 2천억 불 중에 1,700억 빼면 4조억 불이 모자란데 그럼 그 4조억 불을 어디서 충원할 거냐 그 재원을 어떻게 동원할 거냐 굉장히 큰 문제이기 때문에 결국 프라이빗 섹터 기업 쪽에 어떻게 기업이 참여시킬 거냐가 굉장히 큰 이슈고 국제기구도 마찬가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가 돼갑니다 그 다음이 바로 연결된 재원의 다학화입니다 코이카 같은 경우에는 좀 성과가 있었습니다 몬테레이나 아디사바바 개발재원총회가 있는데요 글로벌 그 속에서 사실은 개발재원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정답은 제가 보기에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국내 재원동원 세금 잘 거두면 된다 그런데 세상에 계도국에서 세금 잘 걷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세금을 잘 열려면 조사도 잘해야 되고 제대로 걷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모이기도 해야 되고 그 두 번째 해외 직접 투자 당연히 특정할 만한 매력이 있어야 하겠죠 세 번째 뭐가 있겠습니까 레미턴스라고 있잖아요 이주 노동자들이 본국에 송금하는 레미턴스에 관한 부분이 상당히 ODA보다 두 배에서 세 배 됩니다 전체적인 글로벌 규모가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재원이고 그런데 그러면 코이카가 내지는 한국의 개발기관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 재원은 레버리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결국 그걸 할 수 있는 저희의 역량과 사업적인 어떤 접근에 대한 고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는 매일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반복해내는 어떤 그 성과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우리가 기대한 만큼 나지 않을까 굉장히 높다 그래서 그 성과 중에 코이카 하나가 글로벌 클라이밍 펀드라고 송도에 있는 글로벌 기후 지구 기후 기금이라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만들어서 지금 우리나라가 독일이 주도가 했지만 저희 송도에 유치한 여기가 사실은 상당한 펀드가 있습니다 코이카가 이쪽 사업들을 월드뱅크하고 다른 쪽하고 사업을 연계시키면서 5.5억불 정도 5.5억불 정도를 저희가 작년에 기금을 유치했습니다 그리고 해외 임팩트 투자 기관 2,600만 불인데 저희가 여기다 투자한 건 한 200만 불 정도 됩니다 그래서 200만 불 좀 넘는데 10배 이상의 레버리지 효과를 가져온 거고요 국내에서도 이런 임팩트 투자 기관 해서 투자금 해외 소셜 벤처를 좀 가져오고요 또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DFI라고 Developmental Finance Institution Institute라는 게 있는데요 ODA 기준은 못 맞추지만 시장의 기준보다는 훨씬 더 양호성이 높은 아시다시피 왜 직접 투자에 대한 이자율도 좀 낮을 수가 있잖아요 그 차관 같은 것들이 그럴 경우에 보증도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고요 아니면 직접 지분 투자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많은 국가들이 DFI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ODA 조건에 안 맞는 것들은 또 DFI가 프라이빗 섹터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융통성이나 유연성이 훨씬 높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차원에서 코이카가 DFI를 지향하는 건 아니지만 혼합금융이라는 걸 합니다 혼합금융은 뭐냐면 저희 자금하고 말씀드렸듯이 프라이빗 섹터나 국제기구나 다양한 공적자금과 사적자금을 연결합니다 그때 왜 ODA가 중요하냐 ODA 자금이 들어갔을 때 그 펀딩에 어떻게 보면 신뢰성 이 부분이 상당히 사실은 제고되고 계도국에서 사업을 진행할 때 갖고 있는 유인효과가 굉장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이 어떤 ODA를 할 거냐 상생의 구축후라고 했는데 여기 김태균 교수님도 굉장히 고민하신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희 2021년부터 2021년까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최상위 문건이 국조실 국무총리실에서 나온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입니다 이게 5년 단위로 나오는데 세 번째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비전에 글로벌 가치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공동의 문제들을 풀어나는 글로벌 사회적 가치를 높이는 문제와 상생의 구기 수원국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장기적인 이익을 공동에 실현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ODA를 해야 된다 여기가 굉장히 많은 어떻게 보면 반대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ODA라는 것은 상당히 순수하고 개두국을 굉장히 지원을 직접적으로 우리의 이해관계와 관계없이 해줘야 그게 개발협력에 어떻게 순수성이 담보되는 거지 저거는 사실은 전략적 활용 아니냐 일면 충분히 타당한 말씀인데요 이게 사실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떤 분이 굉장히 돈이 많아요 근데 그분 돈을 이용해서 내가 뭔가 좀 해야 되겠어요 좋은 일을 근데 그분이 좋은 일 할 테니까 돈 좀 달라고 하는데 되게 안 줘요 아이고 너 내 좋은 일 하는데 내가 너한테 돈을 왜 주냐 나도 지금 급한 데가 많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분한테 내가 좀 이런 거 원하시는 거 해드릴게요 어? 이거 필요한 거 있으시죠? 이런 일들을 좀 해드리고 그러고 나면 그분이 내가 원하는 걸 좀 했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뭐 있다 그랬지 이게 제가 좀 너무 편하게 말씀드렸지만 선진 공유국들이 국내적인 지지를 확보하는 주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스웨덴 가치 사회민주주의 국가를 통해서 분배와 소위 말하는 평등의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보된 국가들은 사회민주주의를 겪으면서 국내적인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의 부분이 대외적인 국회도국에 대한 걸로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GNI 대비 이거 ODA가 1.2%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국가를 제외하고 다른 국가들은 의도적으로 국민들에 대한 이해와 그 다음에 국회나 다양한 국가기관을 갖기 위해서 국익을 강조합니다 단 그 국익의 내용이 다른 겁니다 이 국익이 ODA 줄 테니까 거기에 있는 자원조라는 단기적이고 경제적인 국익이 아니라 그 국가의 실질적인 임팩트가 나눌 수 있는 주민들의 삶이 변화할 수 있는 사업을 통해서 이네이블링 인바러먼트라고 말씀드리죠 우호적인 환경을 만들어서 기대효과로써 우리 기업이 참여하던 정부가 가던 어떤 일을 할 때 훨씬 더 용이하게 그 국가와 지역과 협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내는 쪽에서의 국익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기적인 이익이 왜 안되는지는 숫자만 보면 명확합니다 그 이유는 1789억 중에 9억 불 중에 우리나라가 주는 액수는 29억 불이 안됩니다 많이 주는 국가와 차이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려면 만약에 좋은 게 있어서 우리가 좀 주고받고 싶어도 리소스가 훨씬 재원이 많은 국가가 좋은 게 보이면 더 죽게 이렇게 됩니다 그 논리로 들어가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충분히 얘기를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재원이 많은 국가들이 더 좋은 조건으로 개두국에 밀어서 사업을 가져가거나 관계를 만들어가는 그렇기 때문에 일면 표면상으로는 우리가 29억 불 정도 가지고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이게 정말 경제적으로 내지는 자원 측면에서 꼭 필요한 거다 하는 경우는 그 논리로서만은 경쟁력을 갖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저희보다 훨씬 많이 쓰는 국가가 중국을 제외하고도 14나라나 있다는 거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는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아시는 식민지에 대해 경험한 국가에 대한 이해도가 훨씬 많은 국가 어디에 뭐가 있는지 뭐가 이게 자에게 도움이 될지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나 내용을 많이 아는 나라들이 많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국민 중 5명 중에 3명이 5대 1을 알고 있다고 대답을 하십니다 지금 근데 그 3명 중에 80%가 그 외외의 개발협력을 하는 걸 지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건 무슨 말인고 하니 ODA를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이 ODA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진다라는 게 그런 상관관계가 사실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상생의 국익 부분은 실질적인 ODA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라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꼭지입니다 얘기가 길어졌는데요 누구를 상대로 할 것이냐 여기 보시다시피 전체 ODA가 갖고 있는 이게 저소득국가 저중소득국가 상중소득국가 고소득국가입니다 이게 가장 최근 2020년입니다 어퍼미들 차라리 최빈 국가 쪽에서 ODA가 늘어야 되는데 최빈 국가가 줄고 어퍼미들 인컴 국가 소위 그나마 잘 사는 국가 개도국 중에는 그 절대 액수가 늘어나는 아주 묘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굉장히 이건 좀 깊은 분석이 필요합니다 그냥 지나가면서 뭐 이건 저렇다 저렇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첫 번째로는 이쪽 국가에서 로우미들에서 어퍼미들로의 전의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국가들이 수원 국가들이 좀 많아지는 거죠 더 과거에 없던 국가들이 추가적으로 나타나니까 액수가 많이 가고 두 번째는 뭐가 있겠습니까 이들 국가들이 파트너를 하는 아까 제가 왜 ODA를 하냐 그럴 때 지오폴리티칼라는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이 어퍼미들 국가들이 갖고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집중적으로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어퍼미들 인컴 국가 중에 우리나라가 많이 하는 국가 어디냐 콜롬비아입니다 콜롬비아가 사실은 거기도 똑같이 공영기관도 있고 거기가 상당히 고득 수준이 높은 국가입니다 한마디로 더 말씀드리면 OECD 가입 국가입니다 OECD 가입 국가에 저희가 ODA를 추고 있습니다 브라질 여러분 아시죠 브라질에서 지금 우리나라의 코이카 사무소를 브라질에 열어달라고 브라질도 원조기관이 있는 국가인데 브라질에 열어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섹터나 모든 자원을 골고루 모든 국가에 풀 수 없을 때 특정 국가들은 소득지역군에 집중했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고 사실 한국의 경우에는 다행히도 이 최빈국에 대한 지원 정도가 상당히 다른 국가에 비해서 낮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아까 신흥 공영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삼각협력에 대한 그림인데요 우리 혼자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뉴 이머징 도넛 새로운 신흥 공영국 뿐만 아니라 그 국가들 사우스 애프리카 그 다음에 터키도 그 중에 하나고 그들 국가와 우리가 협력해서 다른 개도국에 지원을 해주는 저희의 노하우와 재원 그리고 그걸 피보탈 스테이트라고 그러는데 피보탈 스테이트가 주축국가라고 그러는데요 개도국하고 직접적으로 개도국에 대한 접근성과 이유도가 많은 국가들이 개도국에 대해서 사업을 실행하는 그런 삼각협력에 대한 접근도 저희가 지금보다는 지금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것보다 확대해야 될 방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제가 학교에 생각이 나서 말을 끊지 않으면 너무 오래 얘기를 했네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그동안 가졌던 생각을 오늘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이사장님이 이사장으로 코이카 가시기 전에 다양한 학회나 여러 행사에서 같이 발표도 하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거의 1년 넘게 못 듣고 있다가 특강을 들으니까 굉장히 많이 배웠고 옛날 생각도 많이 나고요 역시 이사장님은 학자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굉장히 그 핵심 쟁점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유일히 거론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에 계신 고길공 교수님께서 아마도 날카롭게 지적해 주시지 않을까 고길공 교수님께서는 아시아연구소에서 핵심적인 인물이기도 하고 최근에 또 한국을 소개하는 책자를 만들어내셔서 아마도 전세계에 그 책이 교본 교재로 쓰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고 다양한 지금 코로나 관련돼서 연구를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국제개발협력도 지금 많은 관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양한 의견을 종합해서 토론을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고교수님 마이크를 제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손혁상 손혁상 이사장님한테는 제가 사실은 감사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제가 2011년에 싱가포르 국립대학에서 한 4년 근무하다가 11년에 왔었는데 그때 제가 왔을 때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단어는 제가 쓰지를 못하고 차마 저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았습니다 특히 그쪽의 행정이나 정책 시스템들이 굉장히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리타이어를 싱가포르 대학에서 하면 한 55살까지 정도는 월급이 많습니다 싱가포르 대학에 그래서 55살까지는 돈을 좀 벌고 그다음부터는 동남아에서 이렇게 대학들 다니면서 제가 경험했던 거라든지 도와줄 수 있는 거 있으면 도와줬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행정대학원에 부임을 하니까 그 당시 권혁주 교수님이 계셨었는데 저에게 고길군 교수 우리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번 관심이 있나 그래서 했는데 그게 바로 코이카의 장기 석사 과정이었습니다 제가 아 이거다 내가 이거 정말 해보고 싶었는데 권혁주 교수님 굉장히 미안해서 신임 교수가 왔는데 이런 어려운 일을 시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저는 너무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011년부터 계속 그 일을 하는데 그걸 하면서 저도 조금씩 눈을 뜨게 됐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이러한 ODA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국제개발협력 특히 협력을 어떻게 해야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큰 흐름들 특히 이제 흔히 얘기하는 포스트 코비드 이후의 세계들에 대해서 그것이 이제 ODA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하나하나 제가 보기에는 아마 우리나라가 굉장히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들을 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또 김태균 교수님이 쌈을 붙이려고 해서 날카롭게 지적을 하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런데 잘 속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뭐 부드럽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몇 가지 토론자로서 생각났던 것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New World Order 새로운 세계 질서라는 관점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팬데믹이 초래한 부정적인 현상들은 알고 있는데 그것이 기회 요인도 있습니다 긍정적 기회 요인들을 조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사장님께서 많은 고민을 하셨지만 한국이 전 세계의 국제개발 협력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 한국의 ODA 정책의 방향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꼭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도 굉장히 동의를 하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가 확실히 바뀌고 있다라는 것은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사실 팬데믹이 시작됐을 때는 그때는 많은 분들이 그럴까 아닐까 했었는데 트럼프 정부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이 시작되고 코로나 과정에서 국제 질서에서도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질서체계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질서체계들이 갈등을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블록화가 되고 있고 이런 블록화가 저도 굉장히 동의하는 게 가치지향적 협력에서 규범지향적 협력에서 점차 실익적인 협력으로 바뀌고 있다 그런데 그 실익이라는 단어도 굉장히 모호한 형태의 실익을 띄고 있다 정치적 이익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치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다 지금 그것에 제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유엔 결의안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 진공에 대한 그 결의안을 보면 우리는 이제 압도적으로 찬성을 했다라고 했지만 사실 35개국이 기권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국가에서 그 기권한 나라들의 면면들을 보면 놀랄만한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태도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태도와 전혀 다른 역사적 맥락과 그리고 자국이 생각하는 이 국제질서 특히 러시아나 미국에 대한 질서가 다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제질서가 변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관심이 우리 어떻게 보면 시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개발도상국 시점에서 어떻게 이 국제질서를 이해하는가를 빨리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자칫 우리나라 중심의 국제질서를 이해해서 그 ODA 프로그램의 설계를 잘못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국제질서의 그 변화에 대해서 선진국 중심의 관점 또는 우리나라 중심의 관점이 아니라 개도국의 중심의 관점들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빨리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DG 부분인데요 사실 SDG 17개의 고을에 관한 그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재미있는 게 있는데요 그걸 이제 17개의 데이터들을 상관계수 행렬을 한번 만들어가지고 그 상관성이 높은 것들끼리 이렇게 쭉 나열을 해보면 이게 그 17개 골 중에 그 일부 그룹들의 골들은 양의 상관관계를 강하게 갖고 있고요 일부 그룹들의 골들은 서로 음의 상관관계를 갖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제 음의 상관관계를 갖냐면 그 SDG 골 중에서 13, 14, 15 뭐 이런 쪽이 대부분의 환경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 골들하고 파버티라든지 이 경제와 관련되어 있는 골들은 음의 관계를 갖습니다 그러니까 SDG 골 자체가 이 경제적 측면과 이 환경적 측면이 갈등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안타깝게도 이제 그 이사장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이 환경 관련한 문제에 대한 이 중요성들을 굉장히 우리가 이제 낮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장기적으로는 상당한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이제 굉장히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뉴 월드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이 이제 소위 말하는 GVC라고 하는 글로벌 바이듀 체인의 변화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생산시설이라든지 또 이제 무역구 체제에 대해서 굉장한 영향을 주고 있는데 이 개발도상국이 이거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수동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제 자유무역지수소 체제 내에서 만들어왔던 그 자국의 경제발전 시스템 또는 전략들이 이 GVC의 변화에 따라서 완전히 수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우리나라가 이제 개도국에 도와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아직 답들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도 뭐 뾰족한 답은 없는데 많은 국가들이 지금 그거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하고 있고 그들의 고민들을 빨리 저희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변화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을 초일을 했지만 또 긍정적인 측면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제일 첫 번째 긍정적인 측면이 의료체계의 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절감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사회 자원을 배분을 해야 되는데 경제발전과 의료 어디다 배분할 거냐라고 하면 옛날에는 다 경제발전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개발루산국도 이제 의료체계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절감을 하고 있었고 이것을 이제 저희가 이 팬데믹이 끝나고 나서 다시 과거로 돌아갈 문제가 아니라 이 변화의 노력들을 저희가 서포트할 수 있는 기회의 창이 열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계도국의 의료체계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도와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하게 되면 우리가 추구하는 이 상생협력의 방향성을 하나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의료체계 서비스 대응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이 국가 단위에서의 대응이 아니라 지역 단위에서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도 많은 분들이 이제 공유를 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2020년 제가 그때 5월인가 6월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때 발표를 하면서 아프리카 유니언에 관련되어 있는 얘기들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아프리카 국가는 거의 관심이 없었거든요 할 능력도 없었고 테스트도 거의 못했었고 상황이었는데 아프리카 유니언 전체에서 사실은 샘플을 랜덤 샘플을 뽑아가지고 어느 정도 코로나 감염이 되고 있는지를 연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지역 단위에서 이런 연구들을 하니까 아프리카 국가들은 그래도 상황들에 대한 파악들을 할 수 있는 기회라도 갖게 됐던 거죠 아세안도 사실은 지역 단위의 의견들 공유들이라든지 또는 정책들 공유들이라든지 이런 노력들도 시작을 했었고 그리고 지금 오미크론 변이가 발생하면서 전 세계가 느끼고 있는 교훈이 뭐냐면 한 국가가 이걸 통제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중국이 지금 걱정스러운 사건은 사실 중국에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는 문제 그것도 있지만 중국이라고 하는 지역의 어떤 국가가 코로나 관련해서 해결을 못하게 되면 전 세계는 위험폭탄을 계속 같이 끌고 가야 된다는 거죠 결국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 더 늦춰질 거라는 거죠 결국 중국의 문제도 우리가 같이 풀어가야 될 문제지 중국을 그냥 혼자 알아서 풀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료 서비스에 있어서도 국가 내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전 세계의 문제 특히 지역 내의 문제라고 하는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향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전환의 문제입니다 이 디지털 전환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그리고 디지털 리트로시가 아무리 해도 안 된다고 했는데 우리나라만 가까이 보더라도 교수님들이 줌 강의 한 번도 안 하시다가 2020년 딱 하면서 한 달이 되지 않아서 다 적응이 되셨습니다 사실 계도국에서 이 디지털 혁신은 행정뿐만 아니라 교육, 사회문화 전반에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계도국이 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요율을 저희들이 잘 파악을 한다고 하면 사실 단순하게 제조업 중심에서의 산업 구조에서 계도국이 새로운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기회 창이 또 하나 열리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그런 면에서 우리가 어떻게 디지털 전환을 계도국과 함께 해나갈 것인지 고민도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글로벌 가치와 상생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우리가 더 생각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글로벌 가치 이거 이미 다 현실주의적 정치체제로 바뀌고 있는데 그 외에 갑자기 또 우리가 이상주의적 체계냐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특히 강대국의 중심의 질서에서 우리가 규범적 질서를 약서국이라든지 또는 계도국 또는 우리나라와 같은 데에서 강조를 하지 않으면 힘의 균형이 맞출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어디에 그냥 종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글로벌 가치들을 강조함으로써 이 균형점들을 우리는 힘의 균형에서 가치의 균형점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이 팬데믹이 어쩌면 그런 가치의 균형들을 우리가 고민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또 다른 기회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한국의 역할 쪽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참 손희지 장사님이 이 고민을 오래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제 전략을 짜야 되는데 ODA 전략 어떻게 할 거냐 개별 국가 중심으로 해서 핀포인트적인 전략 접근을 할 거냐 아니면 블록 중심으로 좀 갈 거냐 이런 고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투자 전략을 세우는 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사장님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을 동의하면서 한 가지 고민을 좀 해볼 수 있는 것은 자신의 수요를 정확하게 표현하는 국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국가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 전략을 짠다면 성공의 확률이 좀 더 커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막연하게 도와줘라고 하는 국가보다는 이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런 수요를 표출할 수 있는 국가들은 고민이 좀 더 많은 국가가 아닌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국가들을 발굴해서 그들의 수요가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모니터링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이제 우리가 전략적인 어떤 우선순위를 두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가가 직면하는 문제의 다양성에 대한 문제를 이제는 좀 더 심각하게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팬데믹 같은 것들을 보면 아시아다라고 하자면 아시아 내에 너무너무 차이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필리핀과 같은 나라는 흔히 이제 스트린전스 인덱스라고 하죠 엄격성 지수라고 해서 국가가 얼마나 엄격하게 방역 정책을 했느냐 이걸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그 효과성 방역의 효과성은 굉장히 떨어지죠 즉 아무리 국가가 강력하게 이거를 통제한다 하더라도 효과성이 떨어지는 국가가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그런 국가들은 사실 그렇게 엄격성들이라고 하는 게 크진 않았는데 오히려 필리핀보다는 상황이 더 좋았던 거고요 캄보디아를 보면 놀랍습니다 캄보디아는 초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델타나 오미크론 변이가 증가했을 때도 물론 이제 조금 확진자가 증가했지만 상당히 잘 컨트롤했습니다 그런데 이 컨트롤 했었던 이유 중에도 보면 초기부터 WHO나 이런 국제기구와 협력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고 또 외국에서 들어오는 노동자들, 교육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면서 자국의 시스템에 맞는 방역 정책들을 만들어 가려고 하는 노력들을 상당히 했더라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 국가에서도 상당히 대응이 다 다른 것처럼 결국에 ODA 수요도 굉장히 다르다라는 것들을 절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보통 정책을 짜다 보면 보편성을 가지고 정책을 짜다 보면 이 특수성의 문제가 굉장히 약화되는데 사실 우리나라와 같은 국가들은 국제 질서를 만드는 국가라기보다는 이 국제 질서에 적응해가는 거기 때문에 이 특수성의 문제들을 저희가 계속 고민해나가면서 그런 국가들의 수요들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재원 부분에서 저는 제안하고 싶은 게 이 GVC 체제, 글로벌 바이루 체인이 바뀌면서 민간이 지금 엄청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개도국에 대해서 그냥 안일하게 생각했던 문제가 아니라 이 체인에서 어떻게 개도국과 협력해야 될 것이냐를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의 어떻게 보면 이 ODA 재원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민간 부분에서의 고민하고 있는 것들과 결합해서 우리가 재원들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공기관들이 많은 데 개도국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활동들을 하면서 협력사업을 하면서 또 정부하고도 같이 협력해서 그 국가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라든지 어떻게 보면 사회적 가치들을 사회적 공원들 같은 것들을 하려고 노력하는데 이거를 잘 연결하면서 우리의 부족한 재원들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캄보디아 얘기를 했는데 캄보디아에 가면 ODA 데이터베이스라는 게 있습니다 되게 보면 재미있는데요 ODA 데이터베이스 한번 보시면 이 에비던스 베이스 디벨로먼트 매니지먼트를 하겠다고 해서 캄보디아에 들어오는 모든 ODA 기관의 이름들, 프로젝트들, 규모들 그 다음 그것도 연도별 자료들이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퀄러티 매니지먼트를 하는데 제가 또 흥미로웠던 건 뭐냐면 그 비싼 시스템을 쓴 게 아니라 그냥 마이크로소프트 액세스를 가지고 사용합니다 어포더블한 테크놀로지를 사용해서 그 자국에 들어오고 있는 ODA 데이터 펀드들을 시스테메틱하게 매니지먼트를 한다는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ODA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기술적 지원들이라든지 또 협력들을 해볼 수 있지 않느냐 즉 이제 앞으로의 세계에서는 분명히 ODA 자금의 방향들의 흐름들이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들을 우리가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에비던스 베이스 어프로치들이 필요하고 그 개발도상국들이 그런 기본적 인프라들이 어려우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결국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저희가 제가 교육하고 있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를 물어봅니다 한국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도 물어보고 그러는데 질문들이 굉장히 구체적이었다는 겁니다 프로블럼 솔빙을 위한 질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능력, 대응 능력들 저는 그게 굉장히 큰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들을 교육 프로그램 뿐만 아니라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그들의 문제들을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들 그것이 아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도 우리가 견지해야 될 입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조금 토론이 길었던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는 너무 좋은 코멘트 감사한데 제가 좀 날카롭게 대충 운영을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부드럽게 하신다더니 결국은 많은 걸 대충 운영을 만드신 것 같은데요 굉장히 큰 한 세 가지 주위기에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뉴 월드 오더의 어떤 변화 과정이 있어서 규범에서 실입 중심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어떤 계도구 중심의 국제지서를 우리가 좀 파악해야 되지 않는가 SDG 얘기도 하셨고 그 다음 긍정적 측면이라는 것을 크게 네 가지 정도로 나눠서 의견을 주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한국의 역할에 대해서 또 다양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코이카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굉장히 많이 반영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지점들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일단 간단하게 이사장님께서 좀 피드백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청중 오신 분들하고 약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 교수님 진짜 고견을 잘 들었습니다 제가 다 적얼된 내용이지 뭘 내가 토론할 내용은 그래서 어느 부분을 더욱더 공감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뉴 월드 오더 부분이 개발협력 부분에 어떻게 편향되는지는 제가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과거와 다르게 USAID 미국이 한국하고 공동의 사업을 하자는 제안과 요청이 최근 1, 2년 사이에 급속도로 늘었고 아주 공개적이고 집요할 정도로 그래서 저희도 저희 사업과 공동의 목표와 지역이 하는 경우에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뉴 이머링 도너들하고 이런 네트워크를 한다는 소문이 이미 나가지고요 그거를 노르웨이하고 스웨덴이 자기네들도 좀 같이 하자 그런 오프가 일단 간접적으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이 어떻게 개발협력에서도 이 오더 문제가 미국 중심에 미국은 결국 중국의 일대일로에 대한 인도차이나 전략을 가지고 풀어내느냐에 대한 그 연결선상에 있고 거기에 파트너들이 상당히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그 파트너 속에 들어가지 않는 국가들은 그러면 어떻게 독자적으로 갈 것이냐라는 지금 각자 도생의 길은 아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새로운 국제질서 속에서 개발협력이 OECD 나아기라는 과거에 조금은 어떻게 보면 평면적이고 동일 집단의 모습에서 이제는 도넛 집단들도 상당히 특수성을 봐야 되는 지점까지 와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가장 아시아에서 원전을 많이 하는 국가 중에 하나가 캄보디아인데요 캄보디아가 미얀마 군부정보를 가장 먼저 인정하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국회 보면 우리 대외전략과의 불치 지점 같은 것들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가치지향적 협력에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과제를 실제 저희한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자국에 맞는 다양한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저는 정확히 동의하고요 하나 자국의 수요를 정확히 아는 국가 중심으로 지원을 하자라는 측면 저는 그게 소위 원조의 효과 그가 가장 잘 나타날 수 있는 국가입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가 실행기관 입장에서 볼 때는 자국의 수요를 가장 잘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량입니다 그래서 개발협력의 목표가 그 수요를 알게 해주는 영장을 같이 키워내 나가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목표이기 때문에 우리의 타겟팅을 이미 그 수요를 알고 있는 국가 중심이냐 아니면 그 수요를 아는 단계까지 끌어올리는데 우리가 갈 것이냐 그거에 대한 부분도 또 하나 더 첨가해서 얘기해야 될 지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OECD 코로나 때문에 기회효과 말씀하셨는데 코이카에 얽힌 재미있는 얘기 하나 드리면 코로나 때문에 조금 재미있었던 상황은 재밌다기보다는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계도구 공무원들 만나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게 사업 부서에 따라서 원조 총괄기관, 담당 부처, 또 감독기관에서 저희 코이카 직원들이 따로따로 다 만나려면 약속 잡고 약속을 지키는 게 상당히 코디네이션의 코스트가 많이 들었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제 안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이메일로 줌으로 모여라 따로따로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모든 국가에 그게 해당되는 건 아닌데 특히 네팔 같은 데는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실은 계도구 경부 관계자들하고 코디네이트하기는 한 번에 같은 자리 모아놓고 얘기하다 보니까 사업의 진행 속도가 차라리 더 빨라진 것도 있다 이게 참 웃지 못할 얘기인데요 뭐 하여튼 그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고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 번 손영상 이사장님 모시고 특강을 듣게 돼서 다시 한 번 영광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소장님 뒤에 계시고 여기 또 이 편집장이 계신데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고길공유수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 오늘 손영상 이사장님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